야, 여기가 사천시 삼천포. 아유, 바다만 보면 들어가고 싶어. 우와. 이야. 영란아. 우와. 우와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새는, 요새는 밥버지 좀 될 줄 알아요. 밥버지 좀 될 줄 알아요. 아, 배웠어요. 요새는 밥버지 좀 먹었거든요. 오늘 저 밥버지 삼고. 네. 내 옷난다고 하고 막 집으로 매사세. 빨리 좀 집으로만 안 되나, 사시. 배언니, 비가 한번 보고 가세요. 네? 비가 한번 보고 가시라고. 뭐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깜짝이야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와, 어머. 미치겠어, 진짜. 아구, 아구, 아구. 어, 개 있다. 어, 꽃게. 생각보다 안 크다. 물에. 개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염은 거는 무거워요, 무게가. 어디 봐. 그리고 이렇게 등딱지를 이렇게 밀리면 알이 결찬 거는 이게 숙숙 들어가요. 그런데 염은 거는 이게 단단해요. 오오오. 여기는 좀 크다. 이거가 살이 꽉 찬 개가 아니에요? 또 해야 할 거는 뭐 있는데요? 어, 이거 다 미친다. 어떡해, 얘. 어, 여기 있다. 좋다. 어.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좋다. 한 마루 크라. 한 명도 살이 높고, 한 명도. 한 명도 살이 높고. 이거 한 여기죠. 한 몇 킬로 정도, 아까 10킬로. 10킬로. 어. 어머머. 야, 진짜. 그것만 먹겠어. 또 어우러지는 걸 먹어야지. 그러면. 이거 개 쪄 먹을 때 또 뭐하고 먹으면 좋아, 요새? 야.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? 이거는 고기를 드셔도 되고. 생으로 드셔도 되고. 하나 깔아볼까? 엄마가 말이 되더라구요. 원래 살아있는 애들은 껍질이 잘 안 벗겨지거든요. 여기 심한거. 허안. 아하, 하하. 하하. 야... 야, 야. 야 나, 야. 야, 야. 진오, 이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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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드디어 영란이가 쏘는 거야? 어. 내가 안 쏜다고 그랬으니까. 사실 만 원 할인. 만 원 깎아서. 잘했어. 만 원만 피지어야지. 많이 파세요.